자 일단은 자 바츠팔섭이고 다 두고갑니다 제 고향서버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아니요 어차피 나중에 바츠팔섭 다시 올거에요 그래서 바츠팔섭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성세금이 장난아니에요 다른 서버 20개 있는거랑 거의 맘먹는 그 성세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공성이나 서버 이전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무조건 바츠팔섭으로 와야돼 인생을 걸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깄다 어차피 다시 올거라서 이거 창고에 두고갈게요 자 시청자분들 칼라드불그랑 전비 파실분 있으시면은 연락좀주세요 67벨트 혹은 저 인첸된 전설벨트 파시는분 있으면 카톡좀주세요 사진찍어가지고 카톡보내세요 가격 후하게 쳐드릴테니까 걱정하지마시고 파실거면은 일단 무조건 사니까 넘어오시면 됩니다 넘어오셔가지고 말씀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벨트 샀습니다 4전설벨트 샀어요 4전서 자 벨트 구매 끝났습니다 연락 그만주세요 그 스크린샷까지 확인했습니다 예 그 얘기 끝났기 때문에 단지랑 전비 칼라드불그 깔끔하게 연락좀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아니 이전을 안갈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뭐가 2분전이야 자꾸 죄송하지만은 아니 이전을 안갈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서보이전이 나온건데 뭐 저기 아니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어 일단 뭐 아 저기 칼라드불그 파시는분 인간적으로 아니 판매자분이 가격을 말씀해주세요 그거 저한테 제시하라 그러면 제가 뭐 뭔 말을 합니까 판매자가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런거 진짜 별로 안좋아해요 싸게 살 생각도 없고 시원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셔야지 야 알티야 검 싸게 줬어 고맙다 여러분들 알트가 갈 때 잘 싸우라고 칼라드불그 여러분들 40만원 줬어요 알티야 고맙고 나중에 같이 하게되면 꼭 같이 하자 형이 마지막까지 너 잡을라 그랬는데 탓서비스도 판다고 했는데 알트가 싸게 줬어요 네 형 가서 잘 싸우시라고 알트가 또 연락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오늘 진짜 알트한테만큼은 좀 같이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알트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랑 남는다고 하더라고 알티야 고맙다 싸게 줬어 한 2백만원 싸게 줬지 어 알티야 고마워 자 2전 찍습니다 가져갈거 없지? 오케이 아 잠깐만요 10시 봅니다 10시에 10시 찾고 다 해야 될 거 같아 10시 찾고 아직 나고된 거 아니야 오늘 10시 꺼볼게요 내일 아침에 10시에 풀린다고? 오전 10시? 이게 끝이야? 자 시청자분들 10시에 이거 갱신되죠? 이미 끝났다고?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정각 안되면 갱신이 아예 안되는 건가? 아 운영자님 좀 풀어보세요 이전 좀 가게 아 진짜 센스가 없어 운영이라는 거를 아 좀 풀어봐 아 장비 사다가 늦은 거 아닙니다 개인적 이유가 좀 있었어 아 제가 개인적으로 통제를 하면은 통제를 따라줘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 아니 운영자님 서버 좀 열어봐요 아 아이 누가 아이디를 갖다가 용사로 만드냐 병신도 아니고 왜? 저런 다섯 글자 아이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이문주는 이건 사또랑 맞춰가지고 한 거지 아이디를 누가 용사 이문주로 해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리아 10서버 아닙니다 아 왜 안 열리는 거야 아 근데 시청자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내가 가지도 않은데 시발 왜 미리 가 있는 거야 아 존나 웃기네 아 진짜 욕 나오네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신 이문주가 있는 서버가 강남 서버라는데 내가 뭐 가지도 않았는데 왜 지내게 강남에 강남에 강남하냐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내가 지금 바치파를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아 좀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진짜 아 왜 그러냐고 아 운영자님 서버 좀 열어보세요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진짜로 아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맞네 아니 제가 오더를 내린 게 9시 조금 넘어서 오더를 내렸다고요 뭔 말인지 몰라요? 아 아 망했다 망했어 이게 서버 이전이라는 게 시청자분들 잘 알겠지만 리니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1분 1초가 중요한 거거든 아리아 10 아니라고요 왜? 자꾸 왜 아리아 10이라 그래 시청자분들 아리아 10 아니야 아리아 10이란 아니라 10이라고 말하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리아 10 섭이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 아리아 10 섭은 아니라고요 아이 시샷이 뭐가 어떻게 올라가는데 링... 잠깐만요 링게를 내가 지금 한번 봐볼게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링게를 처음 들어가는 거 네이버에서 뭐라고 쳐야 됩니까? 아니 뭐 씨바 사진이 어떻게 올라왔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막혀 이게 뭐라고 쳐야 돼요 네이버에 매니저 형님 거 주소 좀 보내줘봐요 야 씨바 뭐냐 아니 링게라니까는 이게 지금 1분만에 어떻게 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? 이게 말이 돼 지금? 야 이게 화력이 장난 아니구나 야 이게 진짜 족밥이 아니네 이게 지금 장난 아니네 용사 송소희 한 건 했다 아리아 10 이회장 하트 송소희 커플 탄생 야 이미 이게 9시 반부터 이미 글들이 다 올라왔네 야 문어 새끼야 뽀룩 났어 인마 그냥 말해 뭐를 말하라는 거야 아니 아리아 10 섭이 아니라니까요 아리아 10 섭이라고 하면 아리아 10 섭이라고 하지 아리아 10 섭이 진짜 아니야 농담 아니고 링게블드는 아 진짜 내가 맞다면 맞다고 하지 저도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니 알잖아 왜 그래 아 진짜 아리아 10 섭이 아니 맞으면 맞다고 하지 아 용사 송소희가 짭이겠지 아리아 10 섭이 다쳤어 지금? 다쳐있네 뭐 어쩌라고 이거 아 아리아 10 섭이 아니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아이 10 섭이면 10 섭이라고 말하지 벌써 뭐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숨길 게 뭐가 있어 맞잖아요 아 젖 같네 시발 뭐 다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아 아 문조야 야 이미 다 뽀룩 났으니까 뭐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아유 아 오늘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뽀룩이 났어 나 오늘 이거를 거시기 하려고 이거 방송도 안 켜고 있었는데 야 쌈용아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 킬링혈맹 지금부터 좀 썰자 좀 해라 좀 썰자는 안 해도 어차피 그 전에 2시간 전쯤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 아이 그럼 빨빨리 나가든가 왜 안 나가는 거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? 나갈 거면 솔직히 10분이면 다 정리되는 거를 그냥 지금부터 조져 일단 아 근데 해 프로 안 나가 내일까지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열려 안 열릴 수가 없어 아 그니까 일단은 좀 조지라 보니까 어 알았어 1부터 2까지 해갖고 싹 조져 그냥 전 필드 올행까지 해갖고 어? 아 무조건 죽여야 돼 무조건 일단 좀 죽여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클린을 해봐 잠깐 열려 있을 수도 열려 있을 때도 있어 아까도 뭐 열려 있었다고 하더만 9시 몇 분쯤에 야 이게 어떻게 근데 분명히 37분까지 열려 있었거든 9시까지도 거의 열려 있었어 그 10분 20분 만에 싹 바로 다쳐버리네 그니까 너가 먼저 넘어오고 거시기를 해야지 아니 내가 넘어갈라 그랬는데 드래곤 캐릭이 안 열린 거야 어? 어 기다려주다가 이제 한 번에 같이 가기로 했거든 먼저 가면 뽀로나 버리니까 아 이게 갑자기 너희 몇 명이 잊어라 왔는데 지금 다칠까봐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있어 자 시청자분들 그거 저 없으면 강남섭 안 돼요 귀신 무신 캐릭은 과거 막힐 것도 없어 이거일 수도 있어 내일 무조건 열려 무조건은 없어 일단 그거 킬링부터 좀 조져봐 아 진짜 쌈룡아 장난이 아니라 조져 안 나간다니까 걔네 아니 나가 아까 나간다 그랬어 짐 싸고 있다 그랬어 사미 아이디가 이 회장이었다구요 나 진짜 몰랐는데 이게 링겔 파워가 장난 아니네 일단 내일 내가 봤을 때도 일단 이전이 될 것 같고 그거 좀 네가 거기 군주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그거 좀 내일 좀 나가라고 말 좀 해줘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숨길라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번졌어 이미 아니 근데 킬링열에서 인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 빠졌어 아까 한 80 몇 명이었는데 지금 60 몇 명밖에 없어 혈탈 다 해놨어? 어 지금 혈탈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버 전출이 가능하거든? 야 11시도 찍을 수 있냐? 아 문제야 말 들어봐 어 지금 아리아 10 서버가 전출이 돼 그냥 킬링분들이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서버에서 나갈 거야 나가면 자리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각이 우선이 아니라 뭐 10시 35분이든 40분이든 50분이든 뭐 11시 2분이든 7분이든 그때 봐 틈틈이 계속 클릭을 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짐을 싸는데 사실 벌써 2시간이 지나갖고 아직까지 안 나갔다는 거 안 나간다는 소리거든 지금은 그 정각 그 기준이 없어 그냥 계속 틈틈이 계속 클릭을 해봐야 돼 중간중간 야 진짜 귀신 형님은 진짜 운 좋다 어? 목숨을 하루 건졌네 아이고 귀신 형님 그걸 로또 사세요 에? 이러한 상황까지 나와버렸네 운이 좋으십니다 형님 어차피 뭐 오늘 뒤지나 내일 뒤지나 뒤지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아 내일 뒤집시다 형님 야 문재야 하나만 말해줄게 그 뭐야 여기 누군지를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로 기신 형 무신 형 바로 밑에 랭킹이 있더라고 그니까 누군 아이디가 뭔데? 어 용사 들어간 아이디야 뭔데 아 그냥 말해 그거 다 어차피 안한대 아 용사 쌍칼인데 용사 쌍칼? 어 그냥 녹던데? 녹는다고? 어 니가 쳤는데 녹는다고? 아니 나는 나 말고 기신 형이 와서 책 때리니까 그냥 녹던데? 아니 뭐 잠수였겠지 스펙 좋은 거 아니야 그분? 어 야 어느 정도라면은 그 스크라이드 있지 변신 전설 구검 차고 있는 거 어 링겔에 그거서 샷까지 올라와 있더라 그럼 시발 그 카즈야밖에 더 있냐 아 진짜? 링겔 파워가 장난 아니야 야 거리 사이트는 진짜 뭐 카즈야 1초 다이 했다고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미안하다 내가 통제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운영자님 좀 시발 좀 열어주세요 그냥 으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왜 안 열어주는 거야 야 쌈룡아 응 뭐 감동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무튼 매너필드 하자 저기 뭐야 아 진짜 놀자고 전창하지 말고 저가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어 고생해라 아 아 아 응 자 내일 뵙겠습니다 형 링겔 롱들이 효정이 아이디 찾아냈 못했지 뭐야 너 아이디 뭐야 너 용사로 했지 아이디 뭔데 그니까 아이디가 용사 업브리 링겔 아이디 다 떴다고 하더라고 끊어 아니 이좀 왜 해야됐어? 아 끊어 허술하지 말고 뭐야 미친놈아 이좀 왜 해야됐냐고 진짜 왕따 됐는데 야 용사 이문주 씨발 아이디 만들지 마라 아 ㅈ같네 내 아이디 용사 이문주인데 사실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아 용사 이문주 씨 100% 누가 만들었네 지금 100%지 이거는 씨 아 내일 올게요 오 오 오 오 오 오 cription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